4부에서 다시 인사드리는 저는 윤현주입니다. 1강은 듣기이기 때문에 스무스하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2강 독해 첫 번째 시간에는 맞아요. 목적도 있고 또 심경의 변화 이런 건 그래도 우리가 편안하게 풀 수 있죠. 그리고 3부에 있어서는 도표, 일치, 불일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자, 어법, 어휘 직전까지는 그래도 좀 빠르고 명쾌하게 달려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총 5회의 이 해설 강의를 준비를 하다 보면 각 시간마다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머리를 식히면서 혹은 시간을 좀 강약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문항들이 들어있는데 이 하풀 4부에서 하필 여러분을 만나게 되는 6개의 문제는요. 어느 것 하나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진짜 난도가 높은 지문들이 쫙 6개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저만 저도 또 헉헉거릴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이제 만반의 마음의 준비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삼십이 번에 해당하는 빈칸부터 일단 빈칸 세 개에 대해서 마무리 정리하고 다음에 간접 쓰기에 관련된 문제까지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만나게 되는 게 32번의 빈칸입니다. 31번 빈칸 같은 경우에는요. 한 단어, 비교적 핵심이 될 수 있는 한 단어 표현을 넣어라라고 하면 32번, 33번에 있어서는 조금 빈칸의 길이가 길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32번은 또 이렇게 가운데쯤에 빈칸이 나와 있는데 저는 빈칸의 위치가 가운데쯤 되었을 때는 좀 편안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왜냐면 일단 여기 한번 봐보세요. 밥 컬슨이라는 사람이 아주 좋은 예가 되더라. 리더의 좋은 예입니다라고 해서 그러면 밥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면에 있어서 리더의 예가 되는 건지 이 후반부에 있는 이야기를 읽다 보면 밥의 장점 좋은 점 이런 걸 우리 유추해낼 수 있으니까 비교적 빈칸 아래에서 뭘 읽어야 되는지 독해 방향을 확실히 잡을 수 있으니까. 32번이라 하더라도 아주 난도는 높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빈칸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논리적으로 굉장히 기승전결이 뚜렷한 지문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요 전반부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도 전혀 엉뚱한 얘기는 아닐 거라고요. 빈칸이 있는 그리고 뒤에 있는 내용과 뭔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상황일 거거든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일 리더스라고 하니까 지도자들은 종종 페이스 동사로 하면 직면하다라고 해서 엄청난 프레셀스라고 하면 압박이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압박에 직면합니다. 어떤 압박이냐 make decisions quickly 빨리 결정을 내리라는 그러한 압박 직면하지만 premature decisions라고 해서 결정은 결정인데요. premature, mature이라고 하면 성숙한 거잖아요. premature이라고 하면 성숙하지. 성숙하기 이전이니까 섣부른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섣부른 결정 이것은 leading cause가 됩니다. leading 주요한 원인이 됩니다. 뭐요? 결정 실패에 있어서 주요 요인이 됩니다. 에요. 그럼 여기까지 지도자들이 갖게 되는 그러한 압박이 뭘까요? 빨리 결정을 하라라는 압박 받을 수 있지는 받지만요. 직면하지만 그렇다고 섣부른 결정 그렇게 하면 또 결정 실패의 원인이 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 this is primarily because라고 하니까 주로 왜 그러느냐라고 했더니 지도자들은 respond to 반응하더라라고 했는데 어디요? superficial이라고 하면 피상적인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상적인 문제에 인제 반응을 하게 되더라라고 해서 결정에 있어서의 피상적인 문제 뒤에 보니까 rather than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than 이하보다는 이런 데다가 반응을 하게 되는 거구나. 그러다 보면 어떻게 섣부른 결정 그것은 결정 실패를 이루게 되더라. 뒤에 보니까요. taking the time 시간을 가지고 explore 이런 거 탐색을 해보는 거예요. 뭐를? underlying이라고 하면 밑에 깔려져 있는 거니까 근본적인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 이것을 탐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찬찬히 시간을 내서 근본적인 문제 이렇게 탐구하는 대신에 결정에 대해서 아주 피상적인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반응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섣부르게 결정을 하면 결정 실패를 또 낳을 수도 있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요기까지 그러면서 밥 칼슨은요. 아주 좋은 예가 되더라. 그럼 여기까지. 리더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리더가 신경 써야 하는 게 뭘까요. 빨리하라는 압박이 있지만 섣부르게 했다가는 큰일 나요. 실수할 수 있어요. 왜 서두르다 보면 천천히 기저에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거 생각하는 대신에 피상적인 거 이런 거에만 반응을 하게 되는 거니깐요.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 좋은 리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빠른 결정에 압박도 있겠지만 좀 시간을 가고 천천히. 그렇죠. 그렇게 해서 좋은 결정을 하는 거 그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살짝 깔려 있잖아요. 자 그런 다음에 밥 칼슨은 좋은 예입니다. 리더의 좋은 예이다인데 선택지로 한번 가볼게요. 선택지의 공통점이 뭐냐면 전부 다 ing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구조상으로 볼 때 뭐라고 아 리더는 리더인데 뒤에 ing로 쭉 표현이 나오니까 in the face of 직면했을 때 다이버스 이슈스라고 하면 다양한 그런 문제들에 직면했을 때 리더는 리더인데 이러이러한 리더의 좋은 예가 되더라라고 해서 좋은 예니깐요. 바브 칼슨은 뭔가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서 슬기롭게 좋은 해결책을 낸 거 같아요. 그러면 다 거두절미하고 바브 칼슨의 여기서 보면 등장하고 있는 그렇죠 바브 칼슨의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면에서 좋은 리더인지 그걸 찾으면 될 거 같아요. 자 이십 이천일 년 초반에 가볼게요. 그때 경제적인 어떤 다운타운이 있다고 했어요. 다운턴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운턴이 뭘까요? 바로 침체기 정도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이천일 년 초기 그때는 경제적인 침체기였는데 리엘 정도로 볼까요? 전부 다 보면 대문자 대문자 대문자니까 어떤 회사 이름인 거 같아요.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자 이 회사가 페이스 때 직면했습니다라고 했는데 삼십 퍼센트 하락이래요. 레베니우스 밑에 있잖아요. 총 수입이 삼십 퍼센트 하락에 직면했더라. 왜 전체적으로 경제 침체기가 왔으니까 그래서 각 멤버들입니다. 더 시니얼 리더십 팀이라고 하니까 시니어라고 하면 약간 좀 높을 거 같아요. 그렇죠? 뭐 고위 지도자 팀 정도 생각하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멤버들은 페이버즈 좋아했습니다. 선호했습니다. 뭐를 지금 경제 침체로 인해서 총 수입 삼십 퍼센트 떨어지다 보니까 자 뭘 선호하느냐 레이 오프 해야 한다. 이게 뭐냐면 해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멤버 그 구성원들은 그래 해고를 더 선호하는 엔드 그리고 썸 몇몇은 페이버즈 선호했습니다. 뭐를요? 셀러리 리덕션스라고 하니까 요건 임금 삭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몇몇은 뭐 이제 높은 사람들끼리 회의를 할 거 아니에요. 해고를 해야 된다. 몇몇은 아니 그냥 임금 삭감을 하자. 이제 두 가지 의견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while it would have been easy to push for a decision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push for a decision이라고 하면 하나의 결정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하나 결정으로 밀어붙이는 거 would have pp 뭐 뭐 했었을 거다. 더 쉬울 수 있었을 거 같아. 또는 call for 이라고 하니까 하나의 결정으로 밀어붙이거나 아니면 call for 요구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거예요. 뭐를? a vote 투표를 하자. in order to ease the tension of the economic pressures라고 하니까 결국 경제적인 압박 있잖아요. 그것이 주는 텐션 긴장감이거든요. 그걸 좀 인제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좀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 투표를 하자라고 요청하거나 아니면 하나의 결정으로 밑져 밀어붙이는 거 그게 would have pp 뭐 쉬웠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렇지만 as co CEO라고 하니까 여기서 뭐 공동 최고 경영자 정도 생각하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공동 최고 경영자로 bob 칼슨은요 helped 도와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 훌륭한 지도자의 예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위기 상황에 어떻게 했을까 도와줬다예요. 뭘 도와줬느냐 팀이 워크 투게더 함께 노력하도록. 그리고 examine이라고 하면 시험 보는 게 아니라 검토하는 거예요. all of the issues라는 거 모든 문제들을 좀 다르게 검토하는 거 그것을 도와줬습니다. 쉽게 가는 거는 뭐예요 한쪽 회 그래 이쪽으로 갑시다 응 뭐 해골합시다 아니면 임금석감을 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한쪽으로 몰아붙이거나 아니면 아우 됐어요 그냥 투표해요 이러면 쉬울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같이 일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 면밀히 한번 따져보는 걸 그걸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agreed. 의견 합치를 본 거예요. 의견 합 일치를 본 거예요. 뭐에 있어서 그래. 월급 이거를 좀 삭감하는 거 요기에다가 의견 충 의견을 모았습니다. knowing that that 이하를 알면서 이제 결정을 하긴 했어요. 해고를 할 거냐 이제 임금을 깎을 것이냐 결정을 하긴 했는데 중요한 건 knowing that that 이하를 알고서 자 뭘 아느냐. to the best of their ability라고 하니까 그들이 최선을 다했어요. 그는 능력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데이 헤드 thoroughly thoroughly라고 하면요 철저하게 이런 뜻이거든요. 철저하게 examine. 검증을 한 거예요. 뭐를 implication이라고 하면 밑에 영향이 나와 있으니까 두 가지의 가능한 결정들 있잖아요. 두 가지 있었잖아요. 고거에 있어서 가능한 결정의 여러 가지 영향 이런 영향을 꼼꼼히 다 우리가 점검을 했다라는 것을 알고서 그런 다음에 모여 최종적으로는 salary reduction을 이제 합의를 보게 되었습니다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내용이 끝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빈칸 다음 내용에 있어서 찾아야 하는 밥 CEO로서 리더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데 밀어붙이거나 그냥 투표로 갑시다. 이게 아니라 서로 꼼꼼히 결국에는 결론 한 가지는 선택하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같이 일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고 또 서로 도와줄 수 있고 꼼꼼히 점검하고 그런 리더였다거든요. 그럼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 봅시다. 해고를 정당화했다 아니죠. 그다음에 patience라고 하면 인내심 참을성 이런 것을 exercising이라고 하니까 실제로 실행을 했다. 그쵸 어디에 있어서 보세요.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모든 것도 점검하고 그래서 최적의 좋은 결론까지 갔습니다라고 했으니까. 아 어떤 인내심 이런 것을 실행한 리더의 어떤 본복이었다. 그니까 성급하게 빨리 결론 내리지 않고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고용을 늘렸다. 이런 얘기도 아니고요. 자기 의견 stick to 고수하다 지키다. 자기 의견 고수한 게 아니라 끝까지 천천히 모든 걸 다 보고 결정나는 데까지 도와준 거잖아요. 여기에 보면 unskilled라고 하니까 특별히 기술이 없는 그런 구성원들 훈련시키는 그런 리더였다. 다 빼버리고 결국엔 초반에 한번 가보세요. 무슨 얘기? 리더들 성급하게 하면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컬스는 굉장히 좋은 예가 됩니다. 리더는 리더인데 어떤 리더냐 인내심을 발휘한 그런 좋은 리더였다. 즉 성급하게 섣부른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해서 그 과정에 있어서 마지막에 보면 뭐예요. 도와줬습니다. 팀이 서로 함께 협력하고 그다음에 꼼꼼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렸으니까 그걸 뭐 섣부르게 결정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patience 인내심을 실행한 그런 좋은 리더였다. 됐죠. 그래서 삼십이 번은요. 자 빈칸이 거의 절반쯤에 있어요. 고 절반에 해당한 거 누구의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장점을 찾으면 된다. 특히 뒷부분에 있어서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요약할 수 있는 내용을 찾으면 되겠구나. 재미있는 건요. 빈칸이 처음에 있던 가운데 있던 마지막에 있던 결국 그 지문이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와 일맥상통하고 있다라는 것만 꼭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삼십삼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십삼 번의 빈칸은요. 어디 있을까요. 요것도 역시 한 중간 정도쯤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삼십삼 번에는 우리 삼십이 번보다 또 조금 빈칸이 길어졌으니까 일단 항상 주제가 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처음에 보니까 self handicapping이라는 표현이 나왔더라고요. self 자기 자신 핸디캡하다인데요. 여러분 핸디캡이라고 하면 동사로 뭐게요. 예요. 불리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불리하게 만들다. 불리하게 하다 정도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해설에 보니깐요. 뭐 자기 불구하다라고 했는데 스스로를 불리하게 만드는 거 그거를 self 핸디캡핑 자 여기까지. 스스로를 불리하게 만들 때 우리는 engage인 참여하는 겁니다라고 해서 이러한 행동에 참여하는 겁니다. 스스로를 불리하게 만든다. 어떤 행동에 참여하게 만드느냐. 여러분이 알듯이. 여러분이 알기에 harm your chances of succeeding 이라고 하니까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해칠 수 있는 그러한 행동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를 불구하한다. 자기를 불리하게 만든다. 결국 성공할 수 있는 기회 가능성을 해치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하면 내가 불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행동이 뭐가 있을까 땡땡 구체적으로 나오네. you know that. 여러분은 알아요. 뭐냐. you won't do well. you won't do as well이라고 하니까 잘 못할 거 알아요. 어디 테스트. 시험에서 잘 못할 거 알아요. if 이런 경우에는 자 뭐 하느냐. go out the night before 시험 전날 밤에 go out 외출하는 거예요. 가령 시험 전날에 밖에 나갔다. 그러면 시험에서 you won't do as well 그러니까 제대로 못할 거 알고 있잖아요. but 하지만 you do it anyway 어쨌든 do it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한다 뭐 한다 시험 전날 밤에 나가잖아요. 그럼 앞에서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스스로를 불리하게 만들 때 그때는 뭐예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해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시험 전날 밖에 나가면 당연히 시험 안 좋아질 텐데 또 그렇게 하게 되는 그쵸? 자 여기에서 질문 why. why would anyone intentionally 의도적으로 그렇죠 harm their chances of success라고 하니까 성공의 가능성 이것을 해치는 그러한 행동을 할까요 왜 그럴까요? 의도적으로 자기한테 안 좋은 그런 행동을 하게 될까요? well here's a possible answer. 바로 여기 가능한 한 답이 하나 있습니다라고 해서 그럼 뒤에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자 뒤에서 이어질 내용이 뭘까요? 때로는 내 성공의 해가 될 것 같은데도 우리는 그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 왜 과연 의도적으로 그런 행동을 할까? 밤에 굳이 나가면 수학 시험 잘 못 볼 텐데 그럼 열심히 공부해야 되지 않나? 알고도 있는데 왜 그런 행동을 할까? say that 가령 that 이하라고 한번 말해봅시다라고 해서 say 이제 구체적인 예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do, study, hard. 그냥 study, hard 하면 열심히 하다. 이제 do 동사 강조예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you go to bed 잠자리에 자러 갔어요. at a decent time이라고 하니까 decent 적당한 적당한 시기에 이제 시간에 자러 갔어요. 그리고 여덟 시간 정도 잤어요. 자 그런 다음에 수학 시험을 봤네요. but 하지만 don't do 시험을 잘 못 봤어요. 그래서 겨우 씨 를 받았습니다. what can you conclude about yourself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결론 내릴까요? 적정한 시간 열심히 했고 잠도 푹 잤고 근데 씨야. 그러면 뭐라고 아마도 you're just not good at matter. 난 수학을 잘 못 하는구나. 난 수학에 재 재 재 재 재주가 없구나. 뭐 요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렇죠? 근데 which 이것은 앞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것은 pretty hard blow. 그럼 blow라고 하면 뭐 강타 세게 치는 거 뭐 타격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꽤 심한 강타 타격입니다. to your self-esteem 뭐 자기 자존심에 굉장한 타격일 수 있잖아요. 왜 열심히 했는데도 결과가 안 나오니까. but 그치만 말입니다. if you self-handicap. 자기 스스로를 불구화 만들 불구화시키자 즉 스스로를 불구 저 불리하게 만들면. 그러면 you'll never be in this position 이런 상황에 놓이지 않을 겁니다. 스스로 불리하게 만든다 뭔가 그쵸 이유 같은 걸 만들어 놓게 되는.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 어쨌든 self-handicap을 한다 스스로 불리하게 만든다 그럼 이런 상황에 결코 처하지 않을 거예요. 어떤 상황 열심히 하고 잘했는데도 나는 재주가 없구나 요렇게 스스로에게 타격을 가하는 그런 상황은 만들지 않을 겁니다. because 왜냐하면이라고 그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self-handicap 하면 이런 상황에는 안 처할 거예요. 왜냐하면 잘 모르겠죠. 괜찮아요. 뒤에 내용이 나올 테니까. 자 봅시다. you're bound to get a c라고 하니까 c를 맞도록 되어 있더라라고 해서 be bound to bound 하면 묶여 있는 매여 있는 정도로 생각한다 그러면 나는 c를 받을 수밖에 없어. you can tell you can tell yourself. 여러분 자신한테 말하는 거예요. 나는 c를 받을 수밖에 없어. 왜? 왜냐하면 you went out till one a.m. 새벽 1시까지 밖에 나가 있었거든. 요렇게 핑계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에게 말하기를 내가 새벽 1시까지 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c를 받을 수밖에 없지. 자 그러면서 that c 고 c라는 학점 있잖아요. doesn't mean 의미하지 않습니다. you are bad at math. 내가 수학을 못한다. 이게 아니에요. 왜 제대로 공부 안 하고 내가 외출했었으니까. 근데 왜 c냐. 그거는 just mean 단지 의미하는 거야. 뭐 you like to party 넌 파티하는 걸 좋아. 왜 시험 전날 공부해야 되는데 나가서 놀았으니까 그래서 c를 받았다. 이거는 내가 수학을 못한다. 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파티를 좋아하고 해서 제대로 공부를 집중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c 받을 수밖에 없지. 요런 식으로 핑계를 대는 거구나. 이게 왠지 뭘까요. 그렇죠. 이게 바로 self handicap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불리하게 만든 즉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 안 좋은 결과가 생길 것 같으면 고거에 대한 핑계거리를 만들어 놓는 거. 그게 바로 self handicap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self handicap은 seems like 뭐처럼 역설처럼 보입니다. because 왜냐하면 사람들은 deliberatory 의도적으로 harming이라고 하니까 해를 끼치더라 보여 성공할 가능성에다가 의도적으로 해를 끼치는. 은 즉 왠지 이렇게 좀 안 나올 것 같고 그렇죠 그러면 뭔가 이렇게 다른 꿍꿍이로 이렇게 핑계 같은 걸 좀 대게 되는 그러면 앞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뭐라고 하느냐. 가령 여러분이 스스로를 불리하게 만든다 그러면 자존심에 타격을 입는 그런 상황엔 처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미리 이유를 만들어 놨으니까 스스로 불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거에 해당하는 내용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getting some rest from studying is necessary 라고 하니까 공부하는 거에서부터 좀 쉬는 게 필요하더라. 쉬는 이야기 이건 전혀 해당 사항 없습니다. failure serves 라고 하니까 실패도 역할을 하더라 뭐여 성공의 토대로서의 역할을 하더라 라고 하니 이것도 맥락하고는 우리 상관없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3번에 한번 가볼까요. you are creating a reason for your failure 이라고 하니까 실패에 대한 이유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결코 자존심에 타격을 입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뭐가 나와요. c 나온 거 내가 외출해서 그런 거야 내가 수학을 못하기보다는 요런 식으로 살짝 핑계를 대는 거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얘는 괜찮을 것 같아요. 공부하는 것은 이기고 지는 것에 관련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라고 하니까 뭔가 좋은 말 같긴 하지만 여기에서 자기 분리와 이거하고는 조금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you have already achieved a lot 이라고 해서 이미 많은 것을 달성했기 때문에 많은 것을 달성했다는 얘기도 없었거든요. 그러면 요걸 다시 한번 넣어서 생각해 봅시다. 뭐라고요. 실패에 대한 이유를 그렇죠. 당신 실패에 대한 이유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는 처하지 않을 겁니다. 즉 자존심 타격받는 상황에는 처하지 않을 겁니다. 어떤 경우에. 자기 불구화를 하면 자기를 스스로 미리 딱 불리하게 만들어 놓게 되면 그리고 뒷부분에 있어서 씨 받게 된 것도 나가서 그래요. 뭔가 이유를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뒷부분에서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 있다 그렇죠. 따라서 삼십이 번과 삼십삼 번은요. 좀 드물게도 가운데쯤에 빈칸이 들어가 있어서 가운데 빈칸이다. 그 전후에 있어서 특히 가운데 빈칸이면 고 아랫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정교하게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정보들이 많이 등장하는 거구나라는 걸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 셀프 핸디캡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읽고 나서 하나 더 덤으로 여러분도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삼십삼 번 맨 마지막에 가보니까 삼점이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보통 삼십삼 번하고 삼십삼 사 번은요. 삼점으로 점수 비중이 높다. 약간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께 암시하는 건데 요거는 그 과정에서 셀프 핸디캡에 대해서 의미를 잘 추론하게 되면. 그리고 우리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번 시험 뭐 땜에 그래 엄마 나 이번에 좀 몸이 안 좋아서 그래서 공부 많이 못했었잖아. 그래서 이런 성장 나오는 게 왠지 좀 찌르는 거 같은. 그렇죠. 근데 이것도 한두 번 이제 계속 셀프 핸디캡 이렇게 한다면 결국 자기 실력으로 굳어질 수도 있을 테니깐요. 다음에는 정정당당하게 이제 노력한 만큼의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자 삼십사 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빈칸은요. 거의 후반부쯤에 있어요. 그럼 마지막에 한번 가볼까요? 어떤 문장일까 봤더니요. To better understand your world. 여러분 세상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rather than 이라고 하니까. than 이하보다는 뭐 뭐 하더라 인데. 들어가는 빈칸을 보니까요. 전부 다 동사로 시작하고 있으니까 뭐 뭐 하라 명령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읽어야 하는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세상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guess at. 그러니까 추측하기보다는 what you think you are supposed to see 라고 해서 여러분 생각에 be supposed 또 나오는 것 같은데 뭐 뭐 하기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 아 여러분이 보기로 되어 있는 거 그것을 추측하기보다는 뭐 뭐 하십시오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추측보다는 뭘 하면 좋을까. 요것도요. 초반에 에피소드가 등장하고 있더라고요. early in the term. term? 학기예요. 학기 초반에 our art professor이라고 하니까 미술 교수님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이 프로젝티드. 여러분 프로젝트 프로젝트 하면요. 맞아요. 어떤 계획. 틀 같은 거 세우는 그것도 프로젝트라고 알 수 있는데 동사로 프로젝트하다 하면요. 투영하다 투사하다 에요. 뭐를 우리 왜 교실에서도 프로젝터 있잖아요. 그쵸. 거기서 이렇게 빛이 나와서 텔레비전이나 아니면 스가. 이제 그 칠판이나 스크린 같은 데다가 요렇게 빛을 투영하게 되는 그쵸. 고거할 때 우리 프로젝터 표현하는 것처럼 프로젝트 동사로 하면 투사하다. 그쵸. 빛 같은 걸 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미술 교수님이 자 투사했습니다. 뭐를. 몽크 수도승의 이미지를 이렇게 쫙 이렇게 빛으로 이렇게 투사를 해 주신 거예요. 수도승의 이미지다 조금 더 설명이 나와요. he's back to the viewer 보는 사람들 쪽으로 이렇게 등을 딱 돌리고 있고 standing on the shore이라고 하니까 해안가에 서 있어요. looking off into blue sea and enormous sky라고 하니까 푸른 바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어디 하늘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럼 요기까지. 학기 초에 교수님이 어떤 수도승의 이미지 이걸 쫙 비춰줘서 보셔 보여줬구나. 대충 어떤 모양인지 보일 거예요. 그렇죠. 등을 돌리고 있고. 그치 그다음에 해안가에 서 있고. 바다 보이고 그다음에 아주 하늘이 이렇게 하도 크게 엄청난 사이즈에 있다. 하늘까지 이렇게 딱 보이는 그런 이미지를 자 그러면서 교수님이 asked. 학생들한테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what do you see. 뭘 보고 있지. 뭘 보고 있는 거야.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참 교수님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질문하면 학생들은 일단 긴장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The darkened auditorium이라고 하면 어두운. 왜냐하면 지금 투사기를 통해서 투영하고 있으니까 강당은 조금 어두웠을 것 같아요. 어두운 강당. 침묵이 흘렀습니다. 뭘 보고 있지. 아무튼 얘기를 안 했나 봐요. we look and look. 계속 봤어요. and thought and thought. 계속 생각을 했어요. as hard as possible. 가능하나 열심히. 뭐? unearthed the hidden meaning. 숨은 의미를 unearthed 하려고요. 동사로 하면요. 파내다. 발굴하다. 아니면 찾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뭘 보고 있는가가 거기 숨은 의미 이걸 찾으려고 가능하나 열심히 또 생각도 하고 보았습니다. but 하지만 come up with 뭐뭐를 떠올리다 생각해내다 nothing 아무것도 떠올릴 수가 없는. 결국 찾지를 못했대요. we must have missed it. must have pp 하면 뭐뭐 했었음에 틀림없다. 뭔가를 놓쳤음에 틀림없다. 그니까 뭔가 우리가 숨은 의미 찾아내야 되는데 우리가 놓쳤구나. 그쵸? 자 그때. exasperation 이라고 하니까 밑에 있어요. 격분. dramatic 이라고 하니까 아주 엄청난 그쵸? 막 극단적인 뭐 그러한 격분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니까 선생님이 이제 굉장히 좀 많이 화가 나셨나 봐요. 그쵸? 그래서 아주 극적인 그러니까 굉장한 분노와 분노로 she answered her own question. 그니까 교수님이 여자였나 봐요. 자기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니까 뭘 봤냐고 그니까 애들이 한 말도 안 하니까 이제 막 화가 나가지고 painting 수도순 그림이잖아. 지금 등 우리한테 향하고 있고 응 지금 어디 해안가에 서 있으면서 앞에는 또 뭐도 있다 바다도 있고 엄청난 응 하늘도 있고 그쵸? 앞에서 처음에 설명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뭘 보고 있니라고 물었잖아요. 그럼 아까 요거 봤던 거 그냥 설명했으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뭐 하느라고 학생들은 숨은 의미를 찾느라고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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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에 있는 거 말고 숨어 있는. 그랬더니 교수님이 화가 나서요. 그쵸 뭐라고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거 그대로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랬더니 이제 교수님의 화난 목소리로 끝나고 나서 why didn't we sit? 왜 우린 그걸 못 봤지? 그쵸? 아까 처음에 나왔던 고 설명 고대로 했으면 좋을 텐데 why. 왜 우리 이걸 캐치를 하지 못했을까? 왜 못 봤을까? 자 그러면서. so as not to bias us라고 해서요. bias라고 하면 동사로 여기 쓰이고 있습니다. 누구누구의 편견을 주다 정도 우리에게 편견을 주지 않기 위해서 교수님은 pose the question이라고 하니까 질문을 한 거예요. without revealing the artist or title of the work라고 하니까 작품의 제목 그다음에 예술가 이런 것을 드러내지 않고 이제 질문을 하신 거였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실제로는 요게 뭐였나라고 봤더니 캐스퍼 데이빗 프레드릭이라는 사람 그 사람의 the monk by the sea라는 작품이었나 봐요. 그래서 요기에서는 어떤 편견 같은 거 주고 싶지도 않아서 작가가 누군지 그다음에 작품이 이름이 뭔지 요거까지는 이제 나타내지 않고 근데 실제로 누구의 어떤 작품이었다는 것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인제 빈칸에 우리 아까 봤었던 거 에피소드가 끝났어요. 어떤 예든 에피소드가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게 뭘 전달하는지 인제 한 문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야 될 거 같거든요. 여기까지. 보라고 했는데 못 봤어요. 왜 숨은 의미 이런 걸 찾으면서 보이는 거 그거 그거에 대해서 몰랐던 거지 그러면서 왜 우리 그거 못 봤지. 왜요 숨은 의미 이런 거 찾느라고 선생님은 그냥 거기 보이는 거 이렇게 설명하기를 그냥 이런 거 이런 거 있어요라고 얘기하기를 바랬던 거 같던데 선생님의 대답에 의하면 그러면 봅시다. 세상을 더 잘 이해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게스 하지 마세요. 내가 뭘 봐야 하는 거지에 대해서 추측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명확하게 요 자체로는 뭘 넣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일단 선택지에서부터 천천히 가볼게요. 게스 추측하지 말고 다양한 관점으로부터의 어떤 답을 애널라이즈 분석하십시오. 아니 그 교수님의 일화에 있어서 뭔가 분석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보이는 대로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있잖아. 왜 그걸 뭐. 모르니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니까 분석하는 건 아닌 거 같아요. 그다음에 personally experience라고 하니까 직접 경험하여라 심지어 작은 것도 직접 경험하여라 이런 것도 그 메시지 에피소드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거 같아요. reflect on이라고 하면 뭐뭐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미 배운 것에 대해서 이미 배웠던 거 이거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거든요. 자 그다음에 accept different opinions라고 하니까 다른 의견 받아들여라 뭘 가지고 아주 넓은 마음을 가지고 다른 의견도 수용하여라라고 해서 다른 의견 수용하는 거 없었어요. 자 그다음에 consciously acknowledge라고 하니까 의식적으로 acknowledge라고 하면 인정하다 정도예요. 뭘 인정할까 what you actually see라고 하니까 what you see 니가 본 것 여러분이 본 것인데 actually라고 하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본 거 그거 의식적으로 acknowledge 인식을 하세요. 뭐 하지 말고 앞에 있었던 내용이 있었잖아요. 요고요. 내가 지금 뭘 봐야 하는 거지. 추측하지 말고 그냥 실제로 보는 거 이런 걸 내가 보는 거구나 하고 인정을 하라고 받아들이라고 그러면 세상을 더 잘 이해할 겁니다. 아까 그 그림에 있어서도요. 뭐 하려고 했었어요. 그니까 숨은 의미를 찾으려고 하니까 뭐지 뭐지 안 보이고 놓치게 되는 거. 그러지 말라고 선생님의 대답을 보면 그냥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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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보이잖아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래서 요 얘만 가지고는 금방은 눈치채지 못했을 거예요. 그땐데 그런데 선택지에 있는 거 한 개씩 한 개씩 집어넣어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추측하려고 숨어 있는 거 찾으려고 하지 말고 실제로 본 거 그것을 의식적으로 인식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 그걸 하는 게 좋겠구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의 에피소드까지는 잘 이해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 교훈을 뽑아내는 그 과정에서 조금 친구들이 좀 시간이 걸리거나 결국엔 길을 찾지 못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삼십 일 이 삼 사 번의 빈칸 중에서는 제일 난도가 좀 높은 게 삼십 사 번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게 주관식이 아니라 다섯 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내는 거니까 조금 여유를 가지고 정말 아닌 거 하나씩 하나씩 제껴 가다가 마지막 남은 것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연결 지어서 그러면 정답 일 번까지 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요 빈칸 문제 삼십 삼 번 삼십 사 번 그중에 있어서도 삼십 사 번의 난도가 조금 높았을 것 같으니까 강의 끝나고 나서 한 번 더 리뷰하면서 마지막으로 총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단 감사한 거는 아주 어려운 어휘라든가 아주 어려운 구문 이런 것들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설명 듣고 나서 반드시 스스로 정독하는 과정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빈칸 마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삼십 오 번 가서 무관한 문장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우리 해설 강의 사부에 있어서 조금 숨통이 돌릴 수 있는 만한 것이 바로 무관한 문장을 찾는 게 아닐까. 왜냐면 비교적 뚜렷하게요. 전체 흐름이다라고 했는데. 있는데 초반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제. 아니면 핵심 소재 요런 거에서 좀 벗어나는 거 찾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이 문제의 출제 의도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초반에 한두 문장 정도에서 나는. 나는 이 이야기를 할 거야. 내 이야기의 주제는 대략 이런 거야 라는 게 거의 제시되고 있으니까. 그걸 빨리 한번 찾아 봅시다. 언 인트리스틱 페너미넌이라고 하니까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어떤 현상이냐 arose from. 뭐뭐에서 발생한 현상일까요 소셜 미디어. 맞아요 소셜 미디어에서 발생한 흥미로운 현상은 바로 뭡니까 소셜 프루프라는 개념입니다. 소셜 프루프다라고 하니까 뭐 여기서는 사회적 증거 정도 생각할까요. 지격해 놓으니까 아직 마음이 확 안 와 닿는 것 같아요. 그러면 뒤에 볼게요. 잇츠 이즐 쉽습니다. 더 쉽습니다. 뭐가 쉬울까요. 포 이하가 투하는 게 더 쉽습니다라고 했는데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예요. 한 사람이 억셉트하는 거예요. 뭐 새로운 가치나 의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웬 언제 데이 씨 자 그들이 보는 거예요. 뭘 보느냐 어더스 오 다른 사람들이 이미 그렇게 했구나. 즉 다른 사람들이 이미 저 새로운 아이디어 아니면 새로운 가치 이런 걸 받아들였구나라는 걸 보잖아요. 딴 사람이 먼저 그거 한 거 보면 그러면 자기도 그 아이디어나 가치를 받아들이는 거 이게 더 쉽더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회적 증거다라는 개념으로 가지고 있으면 되겠구나. 사회적 증거 뭐예요. 어떤 현상이나 가치에 있어서 딴 사람이 먼저 저걸 받아들였다. 그럼 나도 따라가면 그게 좀 더 수월할 수 있을 테니까 왜 남들이 하니까 내가 일일이 판단하는 거보다 남들이 그렇게 그럼 나도 그렇게 하면 좋겠구나. 훨씬 더 쉬워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한두 문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회적인 증거라는 개념. 남이 하는 걸 보면 따라서 수용하거나 따라가기가 더 쉽다는 것까지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인재부터 일 번부터 고런 흐름에서 벗어나는 문장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if the person they see accepting the new idea happens to be a friend. 저는요. 이번 강의 준비하면서 요 문장이 조금 더 복잡하게 여러분 힘들게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조금 길기도 하지만 여기 잘 모르겠죠. 사람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인지 뒤에서 설명해 주네요. they see 그들이 보는 거예요. 뭐 한다고 보는 거 accepting the new idea까지를 봐보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지금 받아들이고 있구나라고 인제 보는 그 사람.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요기 c 뒤에 목적어 더 펄슨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있구나 해서요. 여기서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생략되고 앞에 있는 더 펄슨을 꾸며준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들이 봤을 때 새로운 아이디어를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if 절에 있어서 동사는 happens가 되는 거예요. happens to be a friend 우연히 인제 친구인 거예요. 뭔가 새로운 걸 받아들이고 있는 저 사람이 우연히 보니까 친구예요. 그러면 소셜 프루프 사회적인 증거 이것은 더 힘을 갖게 됩니다. 바이 아이 엔지 함으로써. 그렇죠 as well as라고 하니까 에이 뿐만 아니라 비도 역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뒤에를 보니까 아이 엔지 즉 아이 엔지 이하할 뿐만 아니라 아이 엔지 함으로써 사회적 증거 더 힘이 커지더라.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친구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면 사회적 증거 더 힘을 얻게 되더라. 즉 내 친구가 저걸 받아들여 그러면 나도 따라서 그걸 받아들일 가능성 그게 더 높아지게 되는 거잖아요. 뭐 함으로써 그럼 뒤에 거부터 봐 볼게요. relying on the trust 신뢰에다가 의지해서 어떤 신뢰냐 봤더니 사람들이 두더라 in the judgment of their close friends라고 하니까 친한 친구의 판단에다가 두게 되는 어떤 신뢰 친한 친구가 뭔가 판단을 한다 그러면 오 더 믿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신뢰에다가 더 의존할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peer pressure이라고 하면 또래의 압력. 그렇죠. 이런 것을 exert라고 하면 행사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또래의 압력 이런 걸 더 행사한 야 쟤도 하고 얘도 하고 뭐 너도 같이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무언의 압박들이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소셜 proof가 더 큰 힘을 갖게 되더라. 그럼 요 문장까지 보게 되면 무슨 얘기요.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친구야. 그러면 그래 친한 친구가 뭘 받아들인다. 그럼 나도 그걸 더 신뢰해야 되겠네. 그것뿐만 아니라 친구가 저렇게 하니까 나도 같이 하는 게 좋겠구나라는 또래의 어떤 압력 이런 걸 행사함으로 인해서 더 따라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럼 어쨌든 일 번은요 소셜 proof에 대해서 부연 설명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 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예가 될까요 소셜 proof에 대한 예가 되면 될 것 같아요. 비디오가 있어요. 영상 about some issue. 그니까 어떤 문제에 대한 영상이 있는데 이거는 controversial이라고 하면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 on its own이라고 하면 그 자체 영상 자체로는 약간 논란거리가 될 수 있지만. 그렇죠 몰 크레디트라고 해서 크레디블이라고 하니까 더 믿을만 합니다. 어떤 경우에 if 이한 경우에 it got thousands of likes라고 해서 thousands of likes 뭘까요. 우리 여러분 그 소셜 미디어 이런 거 보면 좋아요 좋아요 있잖아요. 그것을 likes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봅시다. 어떤 영상이 있는데 그 자체로는 살짝 논란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좋아요가 수천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그 자체로는 논란거리가 될 것 같지만 어때요 더 신뢰가 가는 믿을만한 왜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눌렀으니까 이것도 소셜 proof에 한 가지 예가 될 수 있겠구나 일 이 번은 그냥 패스요. 자 삼 번 가보겠습니다. when expressing feelings of liking to friends 친구한테 좋아한다는 그러한 감정을 표현할 때 you can express them 그 감정 나타낼 수 있습니다. using 뭘 사용해서 비언어적인 단서들 such as 예를 들면 얼굴 표정 이런 것 같은 걸 통해 가지고요. 좋아한다는 감정 그런 것들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비언어적인 그러한 어떤 신호 같은 걸 가지고. 아니 우리는 여기에 있어서요. 소셜 proof. 누군가가 어떤 걸 하면 우리도 따라하게 되더라 그럴 가능성이 높더라인데 이거는 친구에게 호감은 호감의 어떤 느낌 이거 표현할 때는 비언어적인 q 이런 것을 사용해서 나타낼 수 있더라라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사회적 증거 소셜 proof 요구하고는 조금 멀어지는 것 같아요. 사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if a friend 친구가 recommend. 추천을 하는 거예요 비디오. 여러분에게 이제 비디오를 하나 추천을 해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신뢰도. 믿을 만한 거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믿을 만하다라고 해서 그것이 나타내는 즉 그 비디오가 보여주고 있는 어떤 아이디어에 대한 신뢰도 이것은 올라갈 겁니다. 그렇지. 그러면 인디렉트 혹은 다이렉트 프로포션 투 라고 했는데 프로포션이라고 하면 비율 정도 비 뭐 비율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다이렉트 프로포션이라고 하면 직접적인 비율이다. 이게 뭐냐면 정비례를 나타낸 거예요. 아이 그냥 앞뒤에 살을 붙여서 인디렉트 프로포션 투 라고 하면 투 이에 대해서 정비례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정비례가 뭐죠. 얘가 올라가면 얘도 같이 올라간다고 보면 되고 반비례는요. 얘는 올라간다. 가는데 얘는 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디에 정비례하느냐라고 했던 트러스트 신뢰예요. 여러분이 두게 되는 자 인 더 프렌 친구는 친구인데 그 비디오를 지금 추천하는 친구에 두는 신뢰도. 그거에 정비례해서 올라가게 되더라. 이것도 뭐예요. 친구가 나한테 비디오를 하나 추천을 했는데 그렇죠 그 친구에 대한 내가 신뢰도가 높아진다. 라고 하면 또 그것이 보여주는 그 비디오가 보여주는 생각에 대한 신뢰도 이것도 같이 올라가게 되더라라고 하니까 결국에는 추천한 친구의 영향을 받으면서 소셜 프루프 거기에 따라서 또 뭔가 사회적인 증거 같이 이동하게 되는 고거 하나의 예로 여러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죠. 그럼 마지막 오 번 가볼게요. 디스 이스 파워 오브 소셜 미디어라고 해서 이게 바로 소셜 미디어의 힘입니다. 자 그리고 파워 오브 리즌 이유입니다. 어떤 이유 왜 비디오나 포스트라고 하면 게시물 우리 포스팅한다고 하잖아요. 게시물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이럴이라고 하면 요게 바이러스 고거랑 연관해서 생각한다고 하면 바이럴 바이러스 성의 바이러스 성이 뭐예요. 막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입소문이 나는 요런 의미도 돼요. 그래서 바로 이게 바로 소셜 미디어의 힘이고. 오 그다음에 비디오 아니면 게시물 이것이 입소문을 타게 되는 이유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라고 해서 앞쪽에 한번 봐보면 친구가 추천을 했어요. 그러면 친구에 대한 신뢰도에 따라서 오 또 믿음도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그런 걸로 인해서 비디오나 아니면 게시물 이런 것도 입소문을 타서 이렇게 멀리 퍼지게 되는 마지막까지 사회적인 증거 소셜 프루프에 관련돼서 그리고 주변에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느냐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까 삼 번 같은 경우에는 좋은 감정을 나타낼 때 비언어적인 큐 써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지금 소셜 프루프에 관련된 거하고는 벗어나는 것 같아요. 정답은 삼 번으로 가면 되겠고 초반에서 등장했었던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에서 나는 무슨 얘기하고 할 거야라는 그런 방향성을 제대로 한번 더 잘 잡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십오 번 무관한 것까지 정리가 되셨나요. 그러면 삼십육 번 삼십칠 번까지 마지막 순서 두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십육 번 순서 주어진 박스 안에 있는 게 여기까지거든요. 제가 삼월에도 강조드렸습니다. 순서를 파악하십시오 하면 일단 상자 안에 있는 거 먼저 읽었죠. 그리고. 에이 초반 비 초반 씨 초반에서 그다음에 뭐가 연결되면 좋을지 앞부분을 비교하자라고 했는데 한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consider 자 고려해 봅시다. 스토리를 하나 고려해 봅시다라고 해서 하나의 이야기가 등장하겠네요. 누구 이야기냐 두 사람이 쿼럴링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싸우고 있네요. 도서관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왜 싸우고 있을까요 원 두 사람이니깐요. 한 사람 나오고 나머지 하나는 디 어더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원 원합니다. 창문을 열기를 원하고요. 다 다른 사람은 원스 잇 클로우드 창문 닫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쵸 데이 얼기우 논쟁을 하고 있어요. 백겐 포즈 그러니까 주거니 박거니 왔다 갔다 논쟁을 합니다. about 뭐에 대해서 how much to leave it open 얼마나 열어놔야 될지 crack이라고 하니까 쬐끔 그다음에 half way 절반 아니면 three quarters of the way 한 삼 사 분의 삼 정도 여기까지가 주어진 거예요. 도서관에서 두 사람이 논쟁 벌이고 있는. 열어 창문 아니야 닫아 아예 쬐끔만 열어 반만 열어 아예 사 분의 삼 이제 논쟁을 하고 있는 자 그러면 뭔가 인제 해결책이 좀 등장했으면 좋겠는데 에이 번 가볼게요. 다 라이브로리안이라고 하니까 사서요. 그 사서는 could not have invented could have pp 뭐 뭐 할 수 있었을 텐데 인제 낫이 들어가니까 그 해결책 생각해내지 못했을 겁니다. 그 해결책 아니 지금 언쟁을 하고 있으니까 아직 해결책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그럼 a는 패스요. b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fter thinking a minute 잠시 생각한 후에 she opens wide window라고 하니까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시가 누굴까 일단 두 사람 뭐 두 남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지금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시가 툭 튀어나왔다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잠시 생각한 후에 옆방에 있는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라고 했으니까 등장하는 시가 누군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c로 가볼게요. no solution satisfied then both라고 하니까 둘 다 아까 two men이라고 했잖아요. 두 사람 다 만족시키는 해결책은 없었어요. 맞아요. 계속 언쟁을 벌이고 있었으니까 c부터 시작하면 되겠네.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라고요. 만족하는 해결책 없었어요. 그때 어떻게 사서 투입하라라고 해서 그래서 사서가 나오는구나. 그러면서 사서가 바로 여자 she가 아닐까 유추할 수 있어요. 왜 좀 전 우리가 봤으니까. 해결책 안 나오니까 사서 투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서가 she 나오네요. ask 물어봤어요 원 한 사람한테 물어보기를 why 왜 창문 여는 걸 원해요라고 했더니 대답이 뭡니까 to get some fresh 전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싶어서요. 그래요 그러면 ask 원 했으니까 나머지 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why 왜 창문 닫기를 원해요 했더니 to avoid a draft draft라고 하면 외풍 바깥에서 들어오는 바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외풍을 피하려고요. 그러니까 창문 닫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각각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c 끝나고 나니까 b 번 한번 가보세요. 잠시 생각한 후에 문을 활짝 열어로 괜찮을 것 같죠. 그럼 a는요. a 번 한번 가볼게요. 사서는 could not have invented the solution이라고 해서 해결책은 해결책인데 그녀가 did 만든 해결책 아마 만들지 못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선 보면 그녀가 뭔가 해결책을 만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c 다음에 일단 좀만 참고 b로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각각의 얘기를 듣고 나서 잠시 생각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다음 바 옆방의 문을 활짝 열었어요. 그래서 bringing in이라고 해서 신선한 공기 들어오게 한 거예요. without a draft 외풍 없이 왜 옆방에 있는 창문을 활짝 여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쓱 공기가 이렇게 돌들게 되다 보면 뭐 직접적으로 밖에서의 바람은 안 들어오는 것 같다 하더라도 공기는 좀 신선해지게 되는 됐죠. 나름의 해결책이 되네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는 typical 알아두세요. 전형적인 그래서 많은 협상에 있어서 아주 전형적입니다. 즉 협상이라는 것은 해결책은 이렇게 만드는 거다라고 해서 하나의 딱 전형적인 대표적인 예인가봐요. 뒤에 보니까 since the party's problem appears to be a conflict of positions라고 해서 이때 파티 조금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파티다라고 하면 보통 먹고 마시는 즐거운 파티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party라고 하면 정치적으로 보면 정당이라는 의미도 있잖아요. 그래서 party라고 하면 어떤 그룹 모임 그렇죠. 이런 것도 파티라고 볼 수 있는데 또 하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는 뭐 당사자 이런 표현들도 돼요. 어쨌든 모여 있는 모여 있는 무리들 당사자의 problem 문제는 appears 등장합니다. 뭐로요. 포지션의 충돌 포지션의 충돌 포지션의 갈등으로 인제 등장합니다라고 해서 이때 포지션이다 위치도 괜찮고요. 각자가 처해가 가지고 있는 처해 있는 위치 그러면 입장이라는 표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각 사람들의 즉 당사자의 문제는 결국 입장의 충돌로 보일 수 있습니다.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데이 내추럴리 텐스 토크 about 사람들 즉 당사자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뭐 자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종종 리치 도달하게 되더라라고 해서 임패스는요. 막다름 각자 입장만 얘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막다름 골목에 서로 양 끝으로 인제 가게 되는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끝났으니까 이제 남아 있는 건 에이밖에 없어요. 에이가 어떻게 연결이 되나 가봤더니요. 자 요 문장은 별표를 쳐 놓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 여기까지 봤을 때 could have pp 하면 뭐 뭐 했었을 텐데 있어서 not이에요. could have pp, should have pp, would have pp가 어디서 나오더라. 가정법 과거 완료에서 많이 보이잖아요. 자 그러면서 그 사서는 해결책 그녀가 만든 해결책 고거 만들지 못했었을 거예요. 못했을 수도 있어 못했을 거다. 그러면서 if 절이 뒤에 와 있잖아요. if 다음에 주어 head pp 왔죠. 가정법 과거 완료예요. 만약에 주어가 뭐 뭐 했었더라면 뭐 뭐 할 수 없었을 텐데 근데 여기서 if 절이 뒤로 빠져 있는 거예요. 뒤로 빠져 있다 하더라도 맞아요. 만약에 뭐 뭐 했었더라면 뭐 뭐 했었을 텐데 그럼 가볼게요. 만약에 그녀가 focused 집중을 한 거 오직 두 사람의 stated 언급된 입장. 그거에만 초점을 맞췄더라면 입장이 뭡니까 나는 창문 열기를 원해 아니 닫기를 원해 고 입장에만 집중했었더라면 그러면 해결책을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여기에만 집중한 게 아니라 그래서 해결책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 대신에. 여기에만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그 대신에 어떻게 됐냐 she looked to their underlying interest라고 하니까 그들 근본적인 밑에 깔려 있는 어떤 interest라고 하는 게 여기서는 뭐 이해관계의 정도 보면 좋을 거 같아요. 뭐에 이해관계냐 신선한 공기. 그리고 외풍은 노라는 코 기저에 깔려 있는 그들의 이해관계 여기에다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할까 저걸 할까가 아니라 이 사람은 이걸 원하고 이건 이 사람을 원 이걸 원하고 그러니까 밑에 깔려 있는 각자의 어떤 원하는 거 이해관계 요거를 들여다보려고 하니까 이런 해결책이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참 신박한 이 의견이긴 하지만 이걸 뭐 주제를 물어보고는 제목을 물어봤다고 우리가 좀 진지하게 봤었겠지만 여기서 원하는 건 순서를 파악하세요라고 하니까 거꾸로 c b a로 넘어가면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몇 번으로 갈까요 정답은 오 번에 있는 걸로 가두시면 되고요. 비교적 하나의 스토리이다 보니까 처음에 등장하는 두 사람 그리고 사서 쉬 이렇게 등장하고 있으니까 a b c 앞부분에서 뭔가 순서의 연결고리를 찾는 거는 좀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삼십육 번이 조금 수월하다 싶으면 삼십칠 번 두 번째 순서는 조금 난도가 있을 거 같거든요. 확실히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a b c의 규모가 조금 사이즈가 길어지면서 맞아요 삼십육 번보다는 삼십칠 번이 지문의 길이가 길긴 하지만 출제 원리는 동일합니다. 삼십칠 번 오히려 주어진 네모 안의 내용은 심플한 거 같아요. 인 원 서베이라고 하니까 한 조사에서 요것도 하나의 조사 구체적인 사례가 나온다 그렇죠 한 조사에서 육십일 퍼센트의 미국인들이 말했습니다. 대디아라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supported 지지합니다. 찬성합니다. 정부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뭘 더 많이 사용하는 거 뭐 하는 데다가 assistant to the poor 이라고 하니까 더 poor 이라고 하면 더 형용사 뭐뭐한 사람 즉 가난한 사람들한테 도움 주는 거. 가난한 사람 원조 도움 거기에다가 돈 더 많이 쓰는 거 찬성했습니다. 그렇죠 찬성한다고 말했습니다. 육십일 퍼센트 정도 됐어요 그러면 한 설문조사를 했더니 가난한 사람 지원 그래 응 더 우리가 도와줘야지 그치 그렇게 육십일 퍼센트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 거 같아요. 에이 번 가보겠습니다. 데어포 따라서 그러므로 앞에 어떤 원인이 있으면 이제 그 결과 더 프레이밍 어버 코스션 이라고 하니까 질문에 프레이밍 질문에 프레임 어떤 틀 구성. 이것이 겐 헤블리 매우 영향을 미치더라 디 앤술. 정답에 답에다가 큰 영향을 미치더라 그러면. 질문의 어떤 구성 틀 질문의 틀이 굉장히 중요하더라잖아요. 어떤 틀 어떤 구성인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 하는데 일단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라 정도만 나왔으니까. 바로 데어포 결과 나오는 건 조금 내용이 비약되는 거 같고요. B번에 한번 가볼게요. 하지만 웬더 세임 파퓨레이션. 같은 인구 같은 모집단 정도 볼게요. 같은 모집단 질문 받은 거예요. 무슨 질문을 받았느냐 뭐뭐인지 아닌지. 지원합니까 지지합니까 찬성합니까 아닙니까 질문을 받은 거예요. 뭘 찬성하느냐 봤더니 스펜딩 모어 가브먼트 머니라고 하니까 더 많은 정부 돈을 쓰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웰 페어. 복지에다가 더 많을 쓰는 거 찬성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겨우 이십일 퍼센트만 워 인 페이버.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겨우 이십일 퍼센트다. 그럼 그 앞에서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찬성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어디 있더라 아까 주어진 문장이 있었잖아요. 연구했을 때 육십일 퍼센트가 뭐예요 네. 가난한 사람 돕는 거 그거 찬성합니다. 지지합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디로 바로 가느냐 B로 한번 바로 가볼게요. 벗. 하지만 동일 모집단. 같은 집단인데 이번에는 뭘로 물어본 거예요. 복지에다가 가난한 사람 돕는 거 말고 복지에다 더 많을 쓰는 거 더 많은 돈을 쓰는 거 지지합니까 물어봤더니. 응답하는 찬성하는 사람이 뚝 떨어졌다 그렇죠. 바로 B로 가면 될 거 같아요. 기왕 B로 시작했으니까 B 후반부 좀 더 읽어볼게요. B 파트가 굉장히 길더라고요. 즉 다시 말하면 앞에 내용을 다시 풀어서 설명하면 자 if you ask people.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뭐 인디 비쥬얼 웰 페어 프로그램이라고 프로그램스라고 하니까 웰 페어. 개별적인 복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서치에스. 예를 들면 대쉬 대쉬 묶어버릴게요. 개별적인 복지 프로그램 그거 물어보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대체로 인 페이블 어프 댐. 찬성하더라. 개별적인 복지 하나하나 물어봤을 때는 찬성을 하더라 그러면. 다른 거 물어봤을 때는 살짝 그 아까는 뭐에 있어서 찬성의 숫자가 쭉 떨어졌었죠. 그렇죠 웰 페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B까지 다 읽었으니까 이번에는 C로 한번 가볼까요. 하지만 if you ask about 웰 페어. 웰 페어 복지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그렇죠 이번에도 대쉬 대쉬는 빼버릴게요. 좀 전에는 뭐예요. 개별적인 복지 프로그램 물어보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좋아하는데 그냥 복지에 대해서 물어봤다. 그랬더니 데어 어게인스트 그거 반대하더라가 되는 거예요. 물어보는 포인트에 따라서 달라지는구나. 그러면 앞으로 가서 개별적인 복지 프로그램 서치에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기빙 파이낸셜 헬프라 헬프라고 하니까 재정적인 도움을 주더라라고 해서 이런 사람. 장기간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 이제 장기 질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 도와주는 데다가 재정적인 도안을 도움을 주자 아니면 페잉 폴. 스쿨 밀 급식비 주자 누구요 가족은 가족인데 좀 소득이 낮은 그러한 가정에 있어서 그 급식비 같은 거 이런 거 지원하자 이렇게 하나하나 개별적인 복지 프로그램. 고거에 대해서 물어보면 오케이라고 했대요. 그런데 그냥 복지에 대해서 물어본다. 근데 재밌는 건 대시대시 한번 봐보세요. 복지에 대해서 물어본다. 즉 다시 말해 리포스 투 언급하는 건데요. 도우스 이그젝 세임 프로그램스라고 해서 똑같은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 유프 저스트 리스티드 방금 위에서 막 그 목록으로 리스트 만들었던 그 똑같은 프로그램. 고거를 언급하는 웰페어. 그러니까는 앞에서 요거 이런 사람한테 돈 줍시다 이런 급식비를 줍시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하니까 오케이라고 했는데 결국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 이걸 이제 종합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자. 복지에 대해서 돈을 좀 더 많이 쓸까요라고 했더니 결국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하더라.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설명할 때는 오케이였는데 그냥 복지 이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왜 그럴까 복지라는 단어는 네거티브. 부정적인 코노테이션 밑에 있죠 함축을 가지고 있더라 왜 복지라는 단어에 대해서 부정적일까 비커즈 아마도 요거 때문이 아닐까 더 웨이 방식은 방식인데 정치인들 그다음에 언론 신문들이 폴트레이 폴트레이하면 뭐 묘사하다 거든요. 그거 즉 복지를 묘사하는 방식 이런 것 때문에 일단 요 단어에 대해서는 별로 좋아하는 거 같지 않도록 그래서 똑같은 설문 대상을 통해 대상의 서베이를 하는데 복지라는 말을 쓰느냐 아니면 그걸 풀어서 좀 이렇게 설명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반응이 다르더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씨로 간 데서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건 에이예요. 다시 에이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뭐라고 따라서 그러므로 이제 정리를 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이해가 되는 게 바로 이거네요. 프레이밍. 우리말로도 프레이밍 걸다 프레이밍화하다라고 하는데 뭔가 이렇게 틀에 짜놓는 거예요. 어떤 딱 구성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 질문의 틀 질문의 구성 이것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답에다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개별적인 복지 항목에 대해서 물어보고 오케인데요. 그냥 복지는 어때 그러면 싫어하더라가 돼서 어떤 식으로 질문을 만드느냐가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에이까지 순조롭게 가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위치 매러스. 이거는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에 여러분의 목표가 얻는 거예요. 트루 메젤스라고 하니까 진정한 메젤 척도 정도.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에 대한 어떤 진정한 척도 내가 이런 걸 알고 싶다. 그게 여러분의 목표다. 그러면 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요 질문의 프레이밍이 답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구나. 그래서 내가 사람들 생각에 대한 어떤 척도 기준 같은 걸 내가 좀 알고 싶다. 그러면 신중하게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재밌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유 히어러. 자요 다음번에 여러분 듣습니다. 뭐 한 정치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서베이스. 연구 설문조사했더니요. 데드야 증명하더라. 설문을 해봤더니 대다수 사람들의 대다수는 어그리 위드 미. 저 제 의견에 동의했어요라고 어떤 정치인이 말하는 거 여러분 듣잖아요. 그러면 비 베리 웨이 웨이가 뭐라고요. 조심성 있는 굉장히 좀 조심하세요. 왜요. 그 설문에. 아 프레이밍 어버 퀘스션. 질문의 구성 어떤 틀을 가진 질문을 했는지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같은 사항이라든지 어떻게 물어보냐에 따라서 정답률이 막 달라지니까 그래서 다음번에 특히 정치인이 어 설문해 봤더니요. 저와 다 동의하더라고요. 그러면. 아 그렇구나 하지 말고 다시 한번 좀 조심성 있게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라는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끝까지 다 봤죠. 그래서 정답으로 가보니 누구부터 시작할까요. B에서 C 가서 A까지 가는 거니까 정답은 3번으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37번 같은 경우에도요. 조금 사이즈가 길어서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내용이 꼬여가지고 선생님이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가끔 우리 삼 학년 선배들이 시험 보는 조금 난도가 높은 순서 같은 경우에는요. 한참을 생각해 보고 요리도 굴려보고 조리도 봐야 되고 그렇게 조금 사고력을 요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제 거기에 비하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단서들이 뚜렷한 것들이 곳곳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번 유월 학력 평가에 있어서 순서는 해볼만 했다라고 여러분께 객관적인 수준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으로 조명훈 선생님께서 문장 넣기인데요. 요건 또 똘똘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런 칼 같은 분석에서는 조명훈 선생님이 정말 탁월한 능력을 갖고 계시니까 오 부까지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꼼꼼하게 잘 채워두시고 다음 해설 강의에서 만나게 될 때는요. 선생님 그때보다 저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자랑스러워하는 여러분 모습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장시간 수고 많으셨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